어서오세요, 아버지! 참, 머슴처럼 몸 부서져라 잘도 일한다. 신나냐? 아버지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너한테 따져라, 이놈아. 또 뭐를요. 야, 난 애비를 그렇게 망신주는 법이 어딨냐? 거기가 화장실이 콜라택 근처라서 지희들이 쫙 깔렸는데 이 아들이란 놈이 길바닥에서 돈 내놓으라고 강짜라 부리고 있고 안 그래도 그 돈 제가 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신 그러지 마세요. 뭐, 돌려줘? 아, 이런 모질 같은 놈. 야, 그 꽁돈을 왜 돌려줘? 아버지가 사기 치신 돈이니까 저라도 돌려드려야죠. 그리고 잔디 앞에서 제발 조심 좀 해주세요. 잔디요, 이제 어른들 사정 다 눈치채고 걱정할 만큼 컸어요, 아버지. 아이고, 나 참 그놈의 잔소리는. 야, 알았다, 알았어. 야, 그 반찬 좀 쏴봐. 입맛 좀 당기는 걸로. 날이 슬슬 더워지니까 기운도 없고 입맛도 없다. 어떤 반찬으로? 야, 그런 걸 왜 묻냐? 그냥, 그냥 좀 다 담아봐. 어? 무슨 없어지게 많이 있네? 야, 저기 홍어 무치봉 없냐? 아, 그거 다 떨어졌는데. 다음에 낮에 한 번 오세요, 아버지. 장모님한테 말씀드려놓을게요. 아이고야, 너네 장모가 찰도 죽이나 하겠다. 이거 경자 아줌마 갖다 드리세요. 콜라텍 다니면서 괜히 다른 아줌마한테 한눈 팔지 마시고요. 참, 아니 마누라 행방불명인 놈이 남의 애정사에 잡귀어는. 참, 간다. 가세요, 아버지.